오늘 같은 날에는 날씨가 은근히 차요. 비가 그치고 나면 꽃샘추위 또 한판추위가 온다고 합니다. 이때 환절기 때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준비된 거 있으면 갑시다. 무심평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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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렇지 그냥 북장구 한번 치고 갈까요? 개인으로 그냥 나 혼자 할게요 나 혼자 개인으로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냥 계속해서 또 노래만 하게 또 뭐하니까 쒸쒸 오빠 쒸쒸 많이 아파 오빠 쒸쒸 많이 아파 그렇지 북을 먼저 한 다음에 장구로 갈까 사이드가 또 안 나오니까 요구만 이렇게 하고 주세요 음악 뭐 준비되었을까요? 랩이 열어 마이 미스테이 마이 미스테이 가이로부터 가이로부터 하이드가 그리워보 가이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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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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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